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컨디션 관리법에 대해서요. 거창하지 않게 몇 가지에 대해서만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께 마지막 응원 겸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디션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컨디션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일날 등급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나는 혼자 풀어보면 꼭 이 정도는 나오는데 시험장에서만 풀면 유독 성적이 떨어져. 아니면 시험장에서 풀면 긴장이 너무 많이 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평소 때 컨디셔닝 같은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돼. 근데 모의고사 직전에 이걸 자꾸자꾸 신경 써서 해보지 않으면 실전에서 잘 안 되니까 당장에 급한 대로 막 복잡한 컨디셔닝은 아닌데 선생님이 몇 가지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는 원점수 평균 390점대 지역구 전체에서 알아주는 모의고사 선수였어요. 그날 모의고사 보는 날 아침에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까지 딱 가는데 마치 적토마에 타고 방천화극을 들고 적장을 향해서 달려 나가는 여포처럼 오늘 하루 시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다 때려 부수고 오겠다. 이런 마인드로 출발했었거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이번 3월 모의고사 보실 수 있었으면 하고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오늘 촬영 마치고 선생님도 스튜디오에서 시간 쪼개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학창 시절에 모의고사 직전에 진짜 최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날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이거 전날에 수면이 부족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뇌내에서 찌꺼기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노폐물 같은 것들, 뇌내 노폐물 같은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다음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경찰관 했을 때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배웠던 지식 중에서도 하룻밤 날을 새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으면요. 소주를 반병에서 한 병 정도 마신 상태로 술이 안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대요. 그래서 지각 능력이나 반사 속도 같은 것들이 훨씬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신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실력을 끌어올려 놓고 내가 내일 모의고사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오늘 나의 새서 쌍코피 한번 썼고 내일 시험 보면 1등 하겠지라는 생각은요. 말 그대로 드라마에만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면관리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해서 전날 진짜 푹 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날을 막 1시, 2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해도 모의고사 전날은 12시나 11시 정도 되면 나는 공부를 스톱하고 다음날 모의고사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내가 내일 시험 어떻게 볼 것인가 과목별로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 내가 내일 시험 왜 잘 봐야 되나 막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쭉 적어보는 시간 같은 것 갖고 일찍 주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뇌를 쉬어줘야 돼요.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운동선수가 시험 전날, 시합 전날 가볍게 컨디셔닝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하는 건 좋지만 죽기 살기로 전력질주를 뛰고 내일 또 시합을 뛴다 이런 경우는 없어.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은 뇌를 쉬어줘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시험 당일이나 직전날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시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엄청 소심해요. 선생님은 엄청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였어. 내가 생각에 지금에야 이제 깝치는 스타일의 관종이 됐는데 그건 직업병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변해버렸고 원래는 선생님은 극아이였어요. 극아이였는데 시험 당일이나 전날 먹는 음식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잠깐 근데 내가 아이냐 이냐 하고 이 내용이 뭐지 말이지? 얘기해놓고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했네. 근데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요. 이게 과민성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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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소심해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구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가지고 밀가루나 우유 같은 걸 먹거나 치즈나 라면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다음날 아침이나 그날 그냥 화장실 가느라고 시험을 못 보는 거야. 계속 배가 아파. 그래서 이제 저는 한참 실험을 해서 아 내가 그냥 일반 밥 그리고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일반 국에 김치 정도의 밥을 먹고 시험을 보러 가면 배탈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시험날 아침이나 전날 밤부터는 이상한 거 안 먹었어요. 특이한 거 안 먹었어요. 평소 때 안 먹던 음식을 아예 안 먹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매운 거 먹어도 가끔 설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다가 카페인 민감증이 있어가지고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시험날 아침에요. 저는 소변을 보느라고 화장실을 손 들고 가야 될 정도로 그걸 못 참았었어. 지금은 없어요. 고3 때하고 재수 때만 그랬었어. 이게 스트레스성이겠죠. 그래서 내가 평소 때 먹어서 안 되거나 배가 아팠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일체의 음식들을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아직은 겨울 끝물이고 초봄이라서 괜찮은데 특히 여름이나 아니면 초가을 같은 때 아직은 장염 같은 것들 위험할 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지금같이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도 조심해야 돼. 장염 요즘에 걸렸다는 학생들 제법 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부분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관련해서 나 이거 때문에 영상 찍기로 한 거야.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의외로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 특히나 고3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건데 고1, 고2들은 모의고사를 많이 안 봐봐서 잘 모르는데요. 점심때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특식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어. 모의고사 날이라고. 그래서 맛있는 거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배가 터지게 먹어버려요. 와 신난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피가 쏠려요. 그냥 과학적으로 소화를 위해서 우리 장기에서 피를 갖다 써. 위장에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 있던 피가 이쪽으로 쏠리면서 뇌에서 혈압이 떨어져. 그럼 어떤 반응이 보이냐. 졸려. 그래서 점심밥 먹고 영어 듣기 끝나자마자 신나게 졸아요. 그리고 뇌에 막 칠 닦고 나서 보면 5분, 10분 남아 있거나 아니면 꾸벅꾸벅 조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 그럼 시험은 끝나 있는데 완전히 박살난 영어 시험지를 받게 되겠죠. 저는 이제 수능 영어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점심 모의고사 보는 날은 약간 배가 고픈 편이다. 그래서 위에 물리적으로 부담을 안 주는 에너지 바가 됐든지 아니면 뭐 죽 종류를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학교에서 그런 거 먹기가 힘들잖아. 당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아무튼 위에 부담을 안 주게 먹든지 아니면 급식실에서 먹고자 한다면 밥 양을 절반이나 3분의 1만 드세요. 밥 양을. 반찬 같은 건 조금 더 먹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소화에 부하를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날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정교 1등 할 때 모의고사 정교 1등 할 때는 모의고사 보는 날은 내가 고생한 거 내가 증명해 보이고 보상받는 날이니까 이 날은 점심밥을 절반에서 3분의 1만 먹자. 대신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좀 먹었어요. 왜냐? 칼로리를 좀 보충을 해주고 에너지를 보충을 해줘야 허기가 안 지고 뇌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는 엄청 단 거를 평소 때도 많이 먹으면 이 당뇨병 걸립니다. 이 칼로리 폭탄 때문에 안 좋아. 근데 그 날만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배가 안 고픈 상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밥을 조금만 먹었어. 근데 이렇게 해주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냥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야. 그냥 평소 때 먹고 싶었던 거 치킨이 됐든 피자가 됐든 좀 몰아놨다가 용돈 모아서 모의고사 본다 저녁에는 맛있는 거 사 먹었어. 그날은 야자를 안 했거든. 야간자율학습을 안 했어가지고 일찍 집에 가니까 그날 하루 놀았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과자도 잔뜩 사가지고 집에 가서 오랜만에 만화책 같은 것도 좀 보고 하면서 쉬었어. 그날은. 아무튼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점심시간에 졸립니다. 100% 졸려요. 그날 하루 식욕은 좀 모의고사 잘 보고 싶다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해주시고 대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 에너지 바 같은 거 소지해서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되고 허기만 살짝 달래주세요. 시험 끝나고 나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 쉬는 시간에 정답 맞춰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정답 맞춰보시면 안 돼요. 친구들끼리 막 몇 번에 몇 번이냐 막 이런 거 하는 얘기도 안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잘 받든 못 받든 정답 맞춰보는 소리를 들으면 평정심이 깨져버려요. 잘 봤다 하면 방심하게 되고 못 봤다 하면 짜증나고 기분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정답 채점도 해보지 마시고 중간에 답지가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잖아. 가끔씩은 일찍 올라올 때도 있잖아. 그런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절대로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얘기로도 다 맞춰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시거나 산책을 잠깐 돌고 오시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세수 같은 거 좀 해서 리프레쉬를 해주세요. 쉬운 시간에 사탕 같은 거 좀 먹어서 당 보충 혈당도 좀 보충을 해줘야 돼. 모의고사 볼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드니까 이런 것들 해주는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이제 시험이 딱 시험지 첫 장 딱 펴면요. 시험장 들어가면 마인드 컨트롤 진짜 중요한데 첫 번째 쪽이나 두 번째 쪽에 겁내 어려운 문제들이 빠방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쉬운 문제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보통 긴장을 안 하고 시험을 크게 안 망치는데 전반부에 엄청 까다로운 문제가 포진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당황해버려요. 그래서 패닉에 빠져서 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는 여러분 남들도 보통은 어렵게 느껴요. 그렇죠? 근데 남들은 거기에서 패닉에 빠져서 당황하고 쓸데없는 문제의 시간을 왕창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이 이 앞에서 영어 모의고사 선생님 캐스 페이지에 보면 모의고사 관련된 캐스 영상 하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순서 잡아서 풀고 어려운 거 빨리 빨리 패스해버리라.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문풀 순서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을 건데 그거 한번 봐보세요. 도움 많이 될 거야. 그것도 한번 보면 진짜 도움됩니다. 이 영상이랑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식으로 전반부에서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 있으면 패스해버리고 좀 쉬운 거 먼저 풀고 마지막에 풀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요. 나만 어렵다고 느껴져. 내 옆에 앉은 친구들은 막 빨리 풀고 척척 넘기는 것 같거든. 근데 나만 혼자 찐따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느끼면 내 친구도 어려워요. 내 라이벌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 다 어렵고 대한민국 모두 수험생들이 다 어려워요.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에 남은들은 쉽게 풀 리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균적인 난이도가 올라갔다면 당연히 등극컷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한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점수는 내려가겠지만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쉬운 문제들을 충분히 더 많이 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침착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다 했다면 열심히 했다면 패닉이 안 빠지고 침착하게 점수는 내려가서 등급이 올라가버려요. 점수는 내려가서 등급이 다른 애들은 쓸데없는 데서 시간 다 써버리고 거기에서 여러 시간 날리고 점수 다 까먹는데 나는 일부 한두 문제 정도 빨리 패스해버리고 뒤쪽에 있는 쉬운 문제들이나 풀 수 있는 것들을 시간 허용한 한도 내에서 다 했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나만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선생님이 수능 시험장에서 제수 때 전국 등수 안에 들면서 시험장에서 제수를 하니까 마음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 근데 안 그래도 긴장이 돼가지고 죽겠는데 첫 장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어. 그게 심장이 확 얼어붙는 느낌이 들어. 와 오늘 망치면 진짜 끝장인데 제수까지 해가지고 오늘 망치면 어떡하지? 공포감이 그 말도 못해요.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 그런 공포감이 아니에요.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오늘 망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들면 머리가 하얘져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선생님이 좌우명이었는데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과연 나만 어려울 것인가.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겠지. 라고 하면서 나는 종칠 때까지 침착하게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럼 점수는 내려가도 나의 상대적인 위치나 등수, 등급은 올라갈 것이다. 이걸 한번 다시 떠올리고 그때부터 버서커처럼 미치기 광전사처럼 끝까지 싸웠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 공포감에 물러서면 안 돼요.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돼요. 뒤쪽은 절벽이라고 생각하시고 밀어붙여야 돼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인생 살다 보면 겁내 무섭고 괴롭고 공포스러운데 도망을 절대 감히 안 될 때가 있어. 시험 볼 때도 그런 결사의 임전무퇴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선생님이 오늘 영상에서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언을 하나 드리면 얘네들을요. 사진을 찍어놓든지 아니면은 메모를 여러분들 수첩이나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적어놓고 저는 그 노트를 피드백 노트라고 불렀는데 주의사항 같은 거 시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적어놓는 피드백 노트 같은 노트를 하나 만들어놓고 이거를 시험 직전에 쉬는 시간에 읽어서 머릿속에 상기를 해주면 좋아요. 아침에 라든지 학교 가서 긴장되거든 그날. 이런 걸 쭉 읽어. 내 전략, 아이디어 그리고 스스로 막 나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멘트 같은 것들도 적어놓고 그러고 읽으면 10분 전에 읽었던 내용을 10분 뒤에 시험 시작해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시험장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줄 수 있는 동화줄이 되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진짜 홍보 싹 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언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평소 때는 캐스트를 찍는 목적은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 영어 강의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홍보 목적도 있죠. 당연히. 근데 오늘은 순수하게 이제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아서 진짜 중요한 것들 전달해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래 메가스터디에서 처음 인강을 시작을 하면요. 당연한 얘기지만 선택받기가 좀 어려워요. 학생분들한테 선택받기가 어려운 게 강의가 아무리 괜찮고 강 교재나 내용이 아무리 알차도 제가 이제 기존에 막 활동을 했었던 어떤 기록이라든지 성과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오니 제 캐스트에서의 수업 방식이나 OT 같은 것들을 보고 들어오신단 말이야. 근데 덕분에 우리 학생분들 꾸준히 제자분들 유입이 돼서 이제 지금은 수강평도 많이 쌓이고 계속 꾸준히 이제 학생분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제자분들 이제 시작할 때 선생님도 어려울 때 저를 지지하고 믿고 이렇게 지금 강의 듣고 계신 우리 제자분들 이번 모의고사에서 진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서 선생님 나름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고 결초보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강의 진짜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또 대비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아이디어 부지런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엄마 제비처럼 선생님은 아빠인가요? 남자니까 부지런히 실어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6월 모의, 9월 모의 거쳐가는 그 6개월 사이에 우리 커리 쭉 잘 진행해서 우리 전부 다 1등급 맞고 그리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자 라는 초반의 캐치 프레이즈처럼 선생님의 슬로건처럼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관련된 내용은 꼭 영어 관련된 내용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전체적인 컨디셔닝 하실 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모두 좋은 성적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가 절대로 3월 모의고사 성적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끝까지 가지 않냐? 전체 학생들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95명 정도는 3월 모의고사가 끝나도 기존과 그대로 공부 양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간 사람은 앞에 가고 뒤에 오는 사람은 뒤에 올 뿐 내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런데 목표실을 갖고 있는 5% 정도 되는 학생들은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 열심히 뛰고 더 빨리 뛰는데 앞 사람을 따라잡지 못할 리는 절대 없는 거지.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앞 사람을 따라잡을 만큼 빨리 뛰어. 그런 사람들은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거쳐서 마지막에 수능 갈 때까지 성적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수 때 모의고사 성적 자체가 최근 1, 2년 사이에 봤었던 최고 성적이 수능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고 얼마나 내가 고통을 잘 감수하고 인내해내느냐? 이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3월 모의 성적 절대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노력하는 사람 그 소수의 5%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95%가 안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주세요. 오케이. 자, 이번 시험 파이팅!